국내 만파코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홀스카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국내 생산되고 있는 것은 2인치, 3인치, 4인치, 직경이 크기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별로 원한대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은 포시그라인다이지만 포시그라인다 뿐만 아니고 국내 모든 그라인다는 다 연결이 됩니다. 단지 얕은 곳에는 이렇게 바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좀 더 깊은 곳을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연결대를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연결대 전장길이는 140mm, 여기까지는 120mm 정도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에 스파라, 스파라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포시그라인더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또는 다른 그라인더, 계양 브랜드, 여러 브랜드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혹시 깊이가 얕을 때는 이 연결대를 한 개 또는 한 개 더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요즘 그 통나무 원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 공구물 양상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